자, 오늘은 저희가 항상 즐겨먹는 멤버들과 돈수백이라는 국밥입니다. 여러분, 돈수백의 국밥은 말이죠. 전세계 어딜 가고 다 똑같은 맛입니다.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돈수백 사줘서 꼭 드셔보시기 바랄게요. 아,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여러분, 오늘 밥 뭐 먹었어요? 삼겹살이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기다려 봐요. 새우 좀... 아, 그럼. 새우 좀... 한 번 더 넣을게요. 새우 좀 넣으신다 이렇게. 잘 먹었어요. 진짜 먹방이네요. 한 번도 이런 먹방을 그렇게... 국방은 우리 둘 중에 하나 안 먹는데... 아! 그리고 맞다. 저희가 이제... 아까 시킨 국밥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. 근데 이걸 지금 먹으려고 사보신진 모르겠는데... 아, 아니야. 지금 먹으려고... 아... 야, 니 흐르려고 산 거 아니란 말이야! 한 번 먹을까? 한 번... 소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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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뭐... 냄새가 진짜 좋아요. 빵 엄청 비싸요. 이걸 다 해서 2만원치에요. 근데 이 한 4개밖에 없어요. 하나에만 5천원 넘는거에요.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뭐 먹을까요? 초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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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맛있어! 자! 다음 타소! 주세요해 봐. 야 이 ㅅaire! 아예 fight 주세요해 봐! 강너무 importantly 자, 승인 얘길 집중해 주세요! crafting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아 안돼 다했어요 다 귀엽다고 하니까 그럼 포상입니다 맨날 밥 뭐 먹고 고민하고 누구 만나고 고민하고 매주마다 오실 때 뭐 먹을지 고민할 때 여기 가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내꺼냐? 왜? 아니네 내꺼 맞어? 솔직하게 너꺼였어? 솔직하게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아 먹어 동생이 많이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시켜서 동생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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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란 말이야 주세요 다음날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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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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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!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